야 근데 니가 자유유형권 얻었잖아 그걸 지금 이걸로 쓰는거야? 아니면 또 그거는 남아있는거야? 이걸로 쓰는거지 아 그래? 어 너무 아쉽게 쓴다 어? 아니야 아니야 우영아 아니야 안 아쉬워 하나도 안 아쉬워 그러면 그러면 나 아니 그럼 나 다른 걸로도 쓸게 니 뭐 아니 니 뭐 하고 싶은거 있어? 하고 싶은게 있어? 어 나는 항상 있지 뭔데 뭔데 아니 근데 못 모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해봐 그니까 얘기만 해봐 그 멤버들 촬영이나 뭐 큰일 있으면은 멤버들이 직접 커피차로 가는거야 커피차 하러? 어 그니까 커피차 사장님이 되는거지 1일 오오우 그거 좋다 힐링 아니 그거 어때? 멘탈 휴식? 힐링 같은 거 힐링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도 있어 자 우리 멤버 6명 중에서 5명 군대를 갔다 왔잖아 모르는 쿠니를 위해서 새로운 군대 채용 굳이 왜 너도 쿠니 형만 하는거야 우리도 하는거야 역시 왜 쿠니만 해본적이 없으니까 쿠니를 위해서 해보는 우리들만의 가짜같은 진짜 사나이 아니 굳이 안그러면 될 것 같아 쿠니 형은 그건 내 의견인데 그래서 쿠니만 뭐야 저거 저거 뭐야 방금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난 그렇게 다른 멤버들 이렇게 가는 스케줄 가서 응원해주는거 되게 좋은거 같아 커피차 왜 해주는거 되게 괜찮지 않아? 그 니가 하고싶은거 진짜 잘 고민을 해서 찬성아 니가 해야 되잖아 어쨌든 솔직히 니가 하고싶은거 니가 하는거잖아 니가 혼자 하는거야 자꾸 나 혼자 하는거 같은 세상의 중심은 너고 니가 주인공이야 그걸 움직이는건 또 너야 그래 니가 인마 이제 가자 찬성아 아니면 이번에 캠핑카를 사 그래? 뭘 자꾸 사래? 그럼 나 살게 니가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커피를 뽑아줘 그래 아니 나는 캠핑에 취미가 없어 뭐 확인 그럼 알겠어 커피차를 사 그치 커피차를 사야돼 커피차를 사 깜짝이 사옵불로 판 다음에 와 내가 다닐다 와 야 만약 분식차를 한다 그러면 내가 떡볶이를 할게 민준아 그럼 니가 이번에 분식차를 사 아니 대결이 형 자꾸 뭐 사라 그래 저기요 업체 업체세요 근데 나 민준이 형 떡볶이 최근에 먹어봤거든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 야 진짜 나 여기까지 올라왔어 형 나 놀랬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했더니 원래 다른 어디 유명한 소스랑 살짝 섞더라 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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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 있는 거기에 약간 고추장 살짝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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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소스 쓰는게 뭐 잘못됐냐 뭐 파는 것도 아니고 이제 팔어 그래서 이제 자전차를 사와 하하하하 야 가자 끝 야 이준아 그거 언제 적었냐 와 다음부터 만나요 안녕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제 동원차 야 아무튼 찬성아 너 하고싶으면 생각을 좀 더 해보자고 우리 아 내가 미안하다 실언 실언을 했다 실언을 했어 가만히 가만히 그 시간을 갖다 너야 네 내가